다음 순서는 패널 토론입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님이시자 AI트릭스 창업자 겸 CTO이신 황성주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실 패널 분들은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님이신 고학수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오해연 교수님, 마지막으로 심심히 주식회사 창업자 겸 CSO이신 최정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황성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패널 토론의 진행을 맡은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전산학과의 황성주입니다. 2020년 오픈 AI에서 1750개의 파라메터를 가진 GPT-3 모델을 발표하고, 인간과 구분이 안 되는 수준으로 언어 생성을 하고 언어 이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의 부상으로 초고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큰 방향으로 대두되었으며, 모든 인공지능 연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더 큰 모델을 학습하는 것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1.6조의 파라메터를 가진 남다를 성공적으로 학습하고 시현하는 등, 딥러닝 모델의 파라메터 수가 인간 시냅스 수인 수백조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고, 이러한 초고대 인공지능의 모델의 연구가 AGI, 인공 일반 지능의 구현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연구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초고대 인공지능의 부상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대규모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하드웨어 연구를 촉발시키고, 기존의 모델을 대규모로 가져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확장성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초고대 인공지능의 부상 이후 여러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새롭게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들어가는 많은 계산량과 비용으로 인해, 대규모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의 해계모니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들어가는 많은 양의 전력은 탄소 발자국의 증가를 가져와 환경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학습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가 사용되며, 이들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을 반영하여 무협적이거나 차별적 언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의 사용자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생기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패널 토론에서는 초고대 인공지능의 부상에 따른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하여 학계와 산업계의 인공지능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전사학부의 오해영 교수님은 자연의 이해와 인공지능 윤리의 전문가로 아이클리어 2021년 프로그램 체어를 역임하셨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구학수 교수님은 인공지능 법학 회장으로서 설명가능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정책 윤리를 연구하고 최근 인공지능 원론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심이 주식회사의 최정예 창업자님, CSO님은 2003년부터 인공지능 챗봇 심심이를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전문가로 챗봇의 악성 언어 생성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패널분들의 발전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구학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짧게 세 가지 포인트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영역에 있어서 리털시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기술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측정 가능한, 매저러블한 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리털시, 영어 리털시라고 하는 것은 이해도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어떤 불신,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기는 밑바닥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에 관한 그런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 부족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한편 그와 정반대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막연한 환상 또 막연한 불안감의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이해 부족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리트로시 높이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또는 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시대의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종의 통계 모형인 셈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복잡한 통계 모형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100% 결과를 가져오지 않죠. 통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개념이 위양성, 위음성,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런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false positive나 false negative, 위양성, 위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자 하는데 잘못된 오류의 판단을 옳게 해야 되는데 그리게 한 것. 틀리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옳다라고 한. 그런 식의 오류가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고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오판을 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는 법이나 제도의 차원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가 굉장히 진행된 바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시작인 셈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지 않은 부분, 오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공정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관한 것인데요. 더 넓게는 인공지능 윤리 영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또는 기업에서 개발하는 분들 중에 공정하지 않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아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분도 공정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차별하지 않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공정한 인공지능을 만든다. 한 줄로 만들 수 있고 또 개발자한테 공정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가 개발자라면 약간 당혹스러워 할 것입니다. 공정한 인공지능은 좋은데 저희는 데이터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인데요. 그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죠? 라고 반문을 할 것 같아요. 반문을 한다는 의미는 데이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측정 가능한 지표가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measurable metric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measure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다라는 짧은 단어는 사실은 measure할 수 있는 측면으로 바꿔보면 굉장히 다양한 뜻을 내포하게 되는데요. 그 다양한 뜻을 내포하게 되는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측면에서 그러면 실제로 A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지표를 쓸 것이고 B라는 측면의 상황에서는 똑같은 지표를 쓸지 또는 다른 지표를 쓸지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 다른 지표를 써야 될지 그런 측정 가능한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개발자들한테 제시를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개발자가 개발 현장에서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문제 사이의 어떤 대화, 교류, 논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해영 교수님의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토론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저도 이제 나머지 세 분한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고학수 교수님, 사실 고학수 교수님을 여러 기회로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매번 좋은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벌써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조금 고학수 교수님 말씀 안 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양성에 대한 건데요. 다양성은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논의할 때 나올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이 기술 자체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쓰일 기술입니다. 벌써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남녀노소 누구 하나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검증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레프레센트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사실은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성을 인공지능 기술에 넣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성별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분야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의 윤리 연구 자체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의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법학의 전문가 그다음에 사회과학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런 인공지능의 윤리와 그런 사회적인 임팩트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CS 쪽에서는 Fairness, Accountability, Transparency라고 하는 팩트라는 학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학회가 매년 열리고 있고 거기에서 그 세 가지, 컴퓨터 사이언스, 법학, 그리고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항상 다 모여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건 국제학회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오늘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다양성이랑 어떻게 보면 너무 연관이 크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협력을 해가지고 해야지 서로 서로 자기가 할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는 G-Pay라고 Global Partnership on A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협력의회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데 이런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지난 팬데믹을 생각을 해봐도 그 코로나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나라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협력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지금도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라는 거를 수집을 하고 또 공유를 하고 그래야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할 텐데 이게 어떤 한 나라가 우리는 안 할 거야. 우리 거는 빼줘. 하기 시작하면 사실 너도 나도 다 우리 데이터는 우리만 쓴다라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드럭 디스커버리라든지 아니면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쓰고 그러면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GPA처럼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다들 또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더 좋은 소셜 임팩트가 좋은 쪽으로 가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혜 대표님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교수가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심심이 밖에 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심심이와 관련된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심심이 얘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심이는 아시다시피 챗봇이고요. 챗봇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내용 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심심이를 만들 때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개발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든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생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2년에 이런 모시브를 만들어서 팔겠다고 생각을 하고 심심이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광고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당시 가장 유행하던 MSN 메신저에다가 이렇게 무작위로 사람을 추가해서 내 제품을 광고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만 하면 차단을 당할 수 있으니까 뉴스도 알려주고 날씨도 알려주는 기능들을 몇 가지 집어넣은 다음에 개발을 완료하고 무작위로 사람들을 추가했는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기능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안녕? 방금 방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대답을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혼자서 열심히 누구세요? 하면 저는 심심이에요. 안녕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끔 가르쳤습니다. 사료에 천 개 정도 가르쳤더니 두세 마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나니까 또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화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입력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가르쳐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질문이 들어오면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가르치기를 선택하면 문장 하나를 입력함으로써 바로 가르쳐주기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 그 대답을 바로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너무나 재미있게 느껴졌는지 바이럴이 아주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2002년, 2003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는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각국의 공중파 방송을 타고 많은 유튜버들이 앞뼛어서 심심이를 소재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연구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이 중국에서 샤오이스라고 하는 챗봇을 만들어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이 챗봇을 만든 개발 논문을 보시면 챗봇을 만들 때 참고한 다른 챗봇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심심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서비스를 해왔고 현재 81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4억 명의 누적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심심이 트래픽이 어느 순간 뚝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시점에 저희가 서비스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재미를 추구했다고 하면 이제는 안전을 생각하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심심이에서 안전이라고 하면 주로 나쁜 말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한 14년간 보니까 한 3, 4개 정도의 나쁜 말 제어 수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 3년 사이에 6개에서 7개 정도의 나쁜 말 제어 수단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장 하나를 네이티브 언어 사용자가 10명 이상 전수검사를 하게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 딥러닝 모델이 다른 문장들을 다 실시간으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쁜 말 제어 수단들을 겹겹이 둘러싸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AI 윤리가 이슈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저희가 최초로 윤리 검증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윤리와 관련해서 피칭을 하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심심히 헤비 유저가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음성으로 우울증을 판단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상담사와 사용자 사이에 심심히 대화 AI를 집어넣고 여기에 사용자와 상담사를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서로를 돌보는 마음들이라고 하는 기체 아래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을 융합하는 그런 시도로 서비스를 마음의 대화의 메타버스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심심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과 윤리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제가 패널 분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초고대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가 결국 인간이 만든 텍스트이기 때문에 오픈 AI의 어떤 GPT-3나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도 인간의 편향이나 차별을 그대로 반영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원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해영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초 작년부터 이런 언어모델의 편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여기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미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맞다는 건 아닌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하이퍼클로바도 그렇고 GPT-2도 그렇고 그 개발하는 단계가 처음에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죠. 언어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학습된 모델을 검증을 하면서 이게 괜찮은 모델인지 아닌지를 하고 각각의 어떤 테스크, 테스크라고 하면 번역이라든지 질의응답이라든지 그런 테스크에 맞게 조금 더 이렇게 파인튜닝이라고 하는데 좀 더 학습을 해가지고 실제로 쓰게 되는데요. 그 모든 단계에서 사실은 편향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해결을 한다면 완전히 편향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수집 단계, 첫 번째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영어 모델의 경우에 많은 데이터가 레딧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나왔는데 물론 위키피디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위키피디아도 그렇고 레딧도 그렇고 그 자체에 있는 편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데이터셋을 만든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레딧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픽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 쓴 언어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의 생각만이 대부분 이 언어 모델에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50대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아니면 다른 인종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이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 편향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편향보다 좀 더 거기 반영된 사람들의 의견 쪽으로 더 치우치는 그런 게 생기는데요. 데이터 수집을 일단 잘해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트라는 그런 얘기, 데이터 모델, 데이터 시트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가 편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데이터인지는 우리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언제라는 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수집이 되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다 디테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과정에서도 코스트 펑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학습할 때 추구하는 옵티미제이션 같은 거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많은 과정에서 편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편향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그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에서 만약에 편향이 없더라도 이게 확률적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편향이 없는 데이터에서 학습을 한 모델도 편향이 존재하는 그런 텍스트를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문제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이게 막 영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몇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일단은 이걸 개발하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알고 있으면 이거를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후기 분석을 위해서 쓴다. 아니면 어떤 문서를 번역하는 데 쓰겠다라는 그 응용에 따라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거를 없앨 수도 있고 그 응용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각각도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아직 이제 이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뭐 이게 0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연구를 좀 많이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 데이터가 거의 인터넷에서 수집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터넷 액세스를 많이 하지 않는 어떤 계층에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생각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반영을 할 수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을 때 그 웹사이트를 누가 쓰는지 사실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쓰는 말투, 어투나 어휘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는 20대 남성이다. 여기는 40대 여성이다. 그런 식으로 프로파일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데모그래픽스를 예측을 한 후에 뭔가 많이 빠져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더 수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이나 어떻게 보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근본적인 솔루션은 없는 거기에 대해서는 수집에 대해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더 만든다든지 의도적으로 그런 방법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일 CSO님께 또 여쭙고 싶은데요. 심심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에서나 어떤 모델에서의 편향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발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3년, 2016년 경 그 이후에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납분말 제어장치를 개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AI 윤리가 중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서비스에 구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올 초에 이루다 사태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러한 어떤 매를 먼저 맞았다고 할까요? 해외에서 저희가 해외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서는 사이버블링이라고 반 친구의 이름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아주 나쁜 얘기들을 집어넣고 서로 이제 놀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BBC나 이런 데서 엄청 대석특필이 됐었고요. 브라질에서도 너를 납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위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일들인데 브라질은 실제로 치안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역시 여기서도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미에서 칠레 같은 데서 소아성에 관련된 일들이 있었고 아랍 같은 데서는 주로 아주 크게 이슈가 돼서 나타나지는 않긴 하지만 신성모독과 관련된 신을 모독했다 얘가 이러면서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해외에서 아주 크게 이슈를 겪고 이슈가 크게 일어나는 나라들을 관찰하고 그걸 보면서 여기는 서비스를 내려야겠다 싶으면 아예 내리고 나서 조치를 막 열심히 한 다음에 다시 서비스를 올리는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발생하고 저기서도 발생하고 너무나 이 하나하나 그 커버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대응을 하기가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 찾아 들어가면서 전수검사도 생각을 해내고 그 전수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되게 괜찮네 이렇게 그런 것이 밝혀져서 딥러닝 모델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처리도 하고 후처리도 하고 이 나쁜 말 제어와 관련된 작업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편향과 관련된 작업들을 일부 또 그것도 있었는데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이쪽 편에 들어주는 말을 하면 이쪽 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쪽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하면 이쪽 편에서 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 예를 들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이것은 여성주의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만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아주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라고 하면 이런 거고 나쁜 말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적어도 저희가 아주 구식이 지금으로 보면 구식이긴 하지만 CNN 모델로 나쁜 말 판별기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데이터는 그래도 좋다 보니까 그래도 잘 여러 언어에 걸쳐서 저희가 모르는 언어에 대해서도 판별을 상당히 높은 성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학수 교수님께 초과대 인공지능의 편향, 차별적 언어 생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앞에 두 분 말씀으로부터 결론처럼 끄집어낸다면 첫 번째는 편향이라든가 차별적인 문제는 이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정답이 하나 있는 또는 한 번 해결하고 나면 끝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편향을 어떤 식으로 줄여갈 거냐 이런 예스노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고 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 이렇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편향이나 차별에 관련된 이슈는 인공지능 모델 처음 구상하고 개발하고 또 실제로 서비스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다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은 다 섞여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딱 핀 포인트에서 콕 집어서 이 부분 해결하면 끝.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건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머리 한 켠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이슈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로부터 법과 제도 맥락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 큰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학습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담겨 있는 경우 그걸 어떻게 디바이스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꽤 큰 문제 과제로 제시가 흔히 되는데 차별과 관련된 법 제도의 시각에서는 보통 아예 인풋 단계에서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질을 최소화하는 게 한 가지 접근 방법이고요.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은 결과 아웃풋을 봤을 때 이건 문제가 많이 있다. 예컨대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남녀 성비가 지원자 성비는 유사한데 합격자 성비는 심하게 한쪽 편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면 결과가 의심이 가는 경우고 결과에 의심이 보이면 그로부터 다시 알고리즘을 뜯어보고 학습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보는 이렇게 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해보는 이런 아예 인풋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는 경우도 있고 아웃풋을 본 다음에 인풋으로 일종의 역산을 하듯이 보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글래의 눈이 동향을 보면 두 가지 방식 중에 후자의 방법 그러니까 아웃풋을 보고 이건 좀 뭔가 의심이 가는데 그럼 다시 첫 단계에서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풋 데이터에 편향이 없는 걸 잘 만들면 되지 않냐 예를 들면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 이슈가 있다고 하면 인풋 데이터에 아예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성별에 관한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에 쓰지 않도록 한다. 이런 식의 솔루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솔루션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공지능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별에 관한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대체 통계적인 상관계가 높은 다른 변수를 열심히 찾아서 프락시라고 부르는데요. 프락시가 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열심히 찾아서 어차피 반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한편 그런 프락시를 제대로 못 찾으려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데이터에 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면서 오히려 뭔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사회적으로 더 고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랄까 좀 피곤하지만 아웃풋 값을 보고 결과 값을 본 다음에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데? 라고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거꾸로 되짚어가면서 문제를 수정해가는 그래서 그렇게 간단치는 않지만 인풋 데이터를 단칼에 명확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쟁점 사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저는 초고대 인공지능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모델을 키우고 데이터를 키우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제한된 환경에서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좀 적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컴퓨팅 리소스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어떤 그런 특정 기업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연구와 개발의 해계몰이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일단 오해현 교수님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학계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황성주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고요.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GPT-3도 그렇고 그 전부터 커지는 추세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커지는데 당연히 그런 초거대 모델들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 장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반면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점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그 얘기도 이제 여러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모델 학습 한 번 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전기죠. 전기를 쓰게 되는데 그 전기로 의해서 발생되는 탄소 발자국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컴퓨테이션, GPU죠. GPU나 아니면 TPU나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대학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어떤 회사나 대학은 더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가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도태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격차가 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로 인해서 저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초거대 인공지능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번역 잘하는 걸 만들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의 지능을 이해를 하고 모델링을 하자라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뇌과학이나 심리학 쪽의 그런 퍼스펙티브도 있지만 사실은 컴퓨테이셔널하게 모델링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지능적인 결정을 내릴까를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디스커버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초거대로 가면서 사실 그런 그 인공지능의 역할이나 목적도 좀 퇴색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GPT-3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언어 테스크를 잘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언어 테스크를 어떻게 하나 문장의 유사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는데 이 GPT-3가 도움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황성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크지 않은 모델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다 보면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큰 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논의해야 될 쟁점 사안이 많아서 이 다음 쟁점 사안으로 넘어갈 건데요. 한국 사회에서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실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이루다라는 이름의 20대 여성 AI 챗봇이 출시 21만의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루다가 성소수자나 흑인에 대해서 차별이나 흐모 발언을 한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용자들이 이루다를 상대로 성희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다 학습에 사용된 연인들의 카카오톡 100억 건이 충분한 설명 없이 수집되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 1억 33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세 분은 각각 이루다 사태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그때로부터 열 달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고 보는지 아니라면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건 최종혜 CSO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이루다 대표님하고도 좀 친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곧 재출시, 이루다를 재출시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AI 윤리 관련된 작업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루다 관련해서는 제가 올 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어떤 과징금을 내렸다라고 하는 보도만 보고 이걸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해서 내렸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오다가 오늘 이 패널 토론 때문에 다시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카톡 데이터에서 상대방의 데이터 그러니까 업로드를 한 사람은 동의를 했지만 업로드를 한 사람과 대화한 다른 사람은 동의한 적이 없으니 이것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됐겠구나, 그래서 과징을 받았겠구나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전혀 다른 이유였고 이 부분은 앞서 또 저희 고학수 교수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아마 크게 다루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부분은 좀 언급을 안 한 거다라고 이제 아마 보여지는데요. 이만큼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주자니 실제로 동의 안 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막자니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닌가 이런 또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루다에서 좀 윤리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겪으면서 아 도저히 정말 어렵구나 이거는 정말 풀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루다에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학수 교수님께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이외에서는 GDPR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 법령과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루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제가 주변에 여러분들한테서 질문을 받았는데 아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윤리 또는 이루다 통해서 나타난 어떤 혐오 발언이나 성희롱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법이 없다고 하면 법을 당장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거꾸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법을 만든다라고 전제를 하고 법조항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법조항에 챗봇을 만드는 개발자는 혐오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장을 만약에 법에 포함한다고 하면 그게 이루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데 또는 사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차별적인 발언이 어떤 것인지 편향적인 발언이 어떤 것인지 그걸 법을 통해서 문장 하나로 아니면 문장 두 개로 정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앞서 논의한 것 같이 이거는 정도의 문제이고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연령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다 달리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항을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루다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윤리 넓게 윤리라고 얘기하는 이 영역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너무나 관심이 적었다 이제는 정말 관심을 훨씬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알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제 황 교수님이 GDPR도 언급을 하셨는데 GDPR도 그렇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하고 약간 안 맞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 안 맞느냐 하면 우리나라 법이나 유럽 법이나 공통적으로 개인 한 명을 상정하고 법에서 정보주체라고 부르는 한 명을 상정하고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누군가 모으는 거죠 모으는 주체는 보통 우리 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고 GDPR에서는 컨트롤러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진 사람, 개인이 있고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이 있고 1대1의 관계 이렇게 법에서는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카톡 대화에서 본 것 같이 카톡 대화는 보통 두 명이 대화를 나눈 것이고 많은 경우에 인공지능 모형은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 여러 사람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일반화를 하고 그러면서 분류를 하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아니면 클러스터링을 하고 이렇게 그루핑을 하고 분류를 하고 그러면서 예측을 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당연히 여러 사람에 관한 데이터로부터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1대1의 관계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법 체계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 관한 데이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패턴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나에 관한 판단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내 선택과 관련이 없이 사회에서의 다른 여러 사람들의 행태가 예측 모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로부터 나에 관한 판단 또는 카톡 대화 같으면 내 다른 사람하고 나눈 대화로부터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이 굉장히 다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예측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법제도에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루다 사태 이후로도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부분이 정비가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법제도는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현실 개발 인공기능 모형을 개발하는 맥락과 실제 법제도하고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좀 짧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법은 이렇게 1대1이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 낼 경우에 그 상황을 어떻게 법의 틀 안에서 받아들이고 반영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될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루다 사태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최종의 CSO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AI 챗봇들이 여성으로 페르소나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AI 챗봇이 만약에 남성이거나 아니면 심심이처럼 어떤 성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좀 달랐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를 얘기하기는 제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전에 왜 젊은 여성을 위주로 이렇게 AI 캐릭터를 만드는가 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젊은 여성들의 말은 남녀노소 누구나 잘 수용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주로 남성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자신이 어떤 판타지를 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정도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심이를 만들 때 제가 심심이에 대한 어떤 성별이나 정체성을 고민을 좀 하다가 결정한 것이 심심이 자체도 성정체성을 특별히 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고 저렇게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걸 부여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심심이가 사용자를 부를 때는 남자한테 오빠나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여자한테 누나나 언니라고 부르지 않도록 남자한테는 이모, 삼촌, 여자한테는 이모 이렇게 부르도록 구성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학수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윤리나 법적인 어떤 기준이 정해졌을 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보다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서 좀 금방 아웃데이트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법적 규제가 있으면 저희가 인공지능 산업에 적용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공지능 윤리 영역에 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원칙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고 기업들 중에서도 몇몇 군데에서 윤리 원칙 발표한 곳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일단 이 영역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대원칙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관심 또는 이해의 표명이라는 것에서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실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그냥 듣기 좋은 말 미사여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이나 개발 현장에서 어떤 식의 태도나 생각을 가지고 인공지능 모형을 개발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기획자나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고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매저 특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관한 그런 아주 뭐랄까요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단계를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중간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윤리에 관한 측면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고려하게 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사실 모형을 개발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세상에 출시하고 싶은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윤리, 원칙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지연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부정적인 반응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조직 안에서 구체화시켜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 절차 이런 것도 같이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절차적인 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런 구체화의 과정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 등처럼 각각의 기업들이 각자의 윤리 관측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어떤 인공적인 윤리 기준을 꼭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강제성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알고리즘 공개에 관해서는 사실은 가장 큰 논의의 출발점 중에 이렇게 논의가 더 많이 진전이 되지 않는 큰 이유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사실은 또 받아들이는 그 단어를 쓰는 사람 따라 굉장히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인 건축 설계 도면으로 치자면 조감도 같은 수준의 계략적인 얼개를 보여주는 정도를 알고리즘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정반대로 아예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된다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어떤 걸 썼는지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여론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그냥 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말하자면 동상이몽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투명성은 아마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건데 투명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공개한다고 하는 게 그중에 어떤 수준의 것을 공개하는지 또는 데이터에 관해서도 공개를 한다고 하면 데이터의 어떤 아까 오해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데이터의 어떤 트러블런스, 어떻게 수집을 했고 어느 기관에 관한 거고 어떤 사람들, 어떤 사회 인구 통계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거라든가 이런 정도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학습 데이터를 어딘가에 제3의 공간에 맡기고 그걸 아예 필요하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침의의 논의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추상적인 선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어서 그게 앞으로 좀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사용하는 데이터가 더 커지면서 이 모델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블랙박스처럼 딥러닝 모델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GPT-3도 사람과 같은 그런 언어를 생성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얘가 이런 답을 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고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관련한 어떤 법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순하게 설명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 설명을 제공한 게 어떤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갖는지 그런 것들이 또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학수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설명 가능성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신용정보법에는 설명에 관한 조항이 그전에도 설명에 관한 조항이 있긴 했지만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설명 가능성 신용정보법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GDPR에는 설명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GDPR 본문에 보면 영어를 로직, 논리에 관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GDPR 조항의 해석을 놓고도 정보주체, 개인이 요구할 경우에 의사결정의 밑에 깔려있는 논리를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할 때 설명 가능성 개념하고 합치되는 것인지 사실은 좀 다른 것인지에 관해서 유럽에서는 학계에서 그 자체의 해석을 놓고 아직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신용정보법상 설명 가능성 얘기가 있는데 설명 가능성 개념에 관한 어떤 관심도가 늘어나는 배경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성숙한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이루다 사건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흥미롭게 이용하다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과 불안감이 표현된 것 같이 아직은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아마 설명 가능성의 개념에 관한 관심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설명 가능성은 아마 계속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일반 이용자들한테 필요한 설명 가능성은 사실은 일반 이용자들이 이 기술을 믿고 충분히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니면 신뢰감을 충분히 주도록 하는 의미에서의 설명 가능성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그런 의미의 신뢰도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가 된다고 하면 설명 가능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요구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분들께 들어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각 패널 분들께 여쭙고 싶은데요 오해현 교수님께 스티븐님이 질문하신 게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주어진 윤리기준 등에 의해서 튜닝을 하는 것과 데이터를 학습에 반영하는 알고리즘을 윤리기준이 반영되게 설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데이터가 중요한지 모델 알고리즘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데이터를 뭔가 튜닝한다고 하셨는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뭐 He is a doctor 이라는 영어 문장만 10번이 나오고 She is a doctor는 한 번도 안 나온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사실 She is a doctor로 그냥 바꿔주면 되거든요 10개 중에서 5개를 근데 그렇게 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뭐 She is a doctor, He is a doctor 같이 간단한 편향이 아닌 어떻게 비꼬아서 말하거나 아니면 뭔가 표현 자체가 이게 She인지 He인지 모르는 무슨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에는 편향이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데이터를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할 수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자체는 연구 결과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알고리즘이라고 하셨는데 학습할 때 어떤 코스트 펑션을 써서 하는지 아니면은 학습이 된 모델을 가져다가 또 다시 디바이어쌕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뭔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습 모델에 대한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데이터도 좀 고쳐야 될 수도 있고 어그멘테이션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모델도 뭔가 새롭게 학습하는 방법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학습되고 난 후에 디바이어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게 다 된 후에 뭔가 후처리로 그런 편향된 거를 없앤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편향을 좀 완화시키는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학수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문준희 님이 질문하신 거고요 AI가 인풋 데이터 등을 통해서 학습한 대로 결정이나 선택 등을 내렸으나 인적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이때 법적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냐 이걸 뭐 인공지능한테 물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추상적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고 책임을 물을 거냐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그게 실정법에 반영될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오류가 생기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공지능은 당연히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류가 어느 선을 넘어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준이면 출시가 되면 안 되죠 상용화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일정 수준 이상 안전 그러니까 특히나 일상생활에 이용이 되면서 사고가 나고 뭐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굉장히 완벽은 아니지만 사고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 수준이 돼야 이제 출시가 돼야 맞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닐 때에도 사고의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런 사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제 만들어 온 법적인 책임 원칙들이 있으니까 그런 원칙들을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율주행차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니면 차량 메이커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는 아직 논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일단 출발점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흔히들 트롤리 딜레마 같은 것들 실제로 언급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트롤리 딜레마가 현장에서 나타날 정도 수준의 상황이면 안 되고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이 생기면 차가 멈춰야 되는 거죠 또는 안전한 대로 이동해서 멈추든가 즉각 멈추든지 뭐 살짝 이동해서 멈추든지 이런 게 가능한 정도 기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뭐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칠 거냐 저 사람을 칠 거냐 이런 딜레마 상황에 놓이는 기술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 출시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제가 질문했던 거는 차량 메이커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책임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뭐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많지 않고 외국 학계에서 논의가 조금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술로 봐서는 이제 실제로 알고리즘을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쪽에 책임이 이제 같이 부여가 되는 게 맞다라는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제 제조업체 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웨이머 같은 데는 소프트웨어 업체이고 또는 디트로이트의 전통적인 차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들도 인공징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에 더 초점을 둘 거냐 하드웨어 쪽에 더 초점을 둘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논의가 좀 엇갈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 질문 실시간 질문이 김종현님한테 왔는데요 최정혜 CSO님께 질문이고요 AI가 민감한 차별, 혐오, 비윤리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중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구체적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이 왔네요 네 아까 오해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도 이제 이 AI 관련해서 이런 차별 혐오 관련 작업을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는 구글이 퍼스펙티브 API라고 하는 데이터셋 또는 검증 모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개를 해놓고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의 댓글 필터링하는 데 정도 쓰이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아마도 하나의 어떤 아주 좋은 가장 효과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찾아서 여기 틀어막고 저기 틀어막고 여기 이렇게 바꾸고 저기 저렇게 바꾸는 아주 진안한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계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저희가 초고대 인공지능이 대두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발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분들의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AI의 편향과 윤리 문제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다가온 현실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2021 시사인 인공지능 컨퍼런스의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시사인은 지난 2007년 창간한 시사 주간지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창간한 독립 언론답게 시사인은 앞으로도 독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풍성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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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